이러한 안밀음 뭐야. NTG 이건 또 뭐야 이게 아까 말했던 건가? 아 이게 아, 디스트로이 모드 바나지 격추 적점멸시키는게 이상이구요 저기 일단 여기있고 밑에 있는데 밑? 일단 최대한 전진? 기운을 빨리 까긴 까야되겠네 와 이거 맞았으면 3발 20제팅하고 데미진 표현도 세진 않네 그냥 이쪽 편에 비어있는것 부터 얘네들 좀 빨리 제거하면서 가야되겠네 긴급쓰고 선투하고 전화하면 피통이 커요 어 아 맞다 이거 라곤 걸고 밸걸 아 실수했다 이거 뭐야 먼저 조사해가지고 딜이라는 것을 끌리고 갈걸 4832 거의 4000대미 들어간다는거네 정신에 있을텐데 분석 분석하고 갈걸 어차피 금걸인애부터 잡아야되거든요 아 근데 콜라사와요 왜 이쪽에 센애가 없지 청댄밖에 안들어가 여기다 약한애밖에 없어요 이 라인에 이 라인에 약한애들 밖에 없죠 어차피 일로 가면서 얘를 까고 가야되거든요 치즈 왜 두려워 딜이 안들어가는데 크흫흫 크흑흫흫 여기 주인공 기체나 뭐하나 와야되겠는데 여기다 쩌리기체밖에 없어가지고 틸이 안들어가있죠 그게 거기 쩌리기 차려놨어가지구 틸이 안들어가는데? 아이씨 또 와라 쩌리기 차려놨어가지 없어서 틸을 넣어야되겠다 와 근데 사천밖에 안들어가는데? 어 조포 조포 켜면 되겠다 야마토 진작 진작 쓸걸 진작 쓸걸 진작 쓸걸 야마토로 먼저 직접 펼걸 사고도 했었는데 야마토 쎈데 진작, 진작 펼걸 진작 펼 아 크 쎄긴 하네 3.8백 4600백밖에 안나왔어요 와 19첩 빼는게 진짜 겁나 빡세네 왜, 왜 틀한다 야맛 6.8백 아 5.8백 1.8백 2.8백 2.8백 1.8백 2.8백 1.4백 2.8백 2.9백 아, 이 땀엔 있겠습니다 황길로 한번 때려야겠다 아... 이제 3,000... 이거 두 명 붙어야 되겠는데 이러다가는 두 명 붙어야, 두 명 더 붙어야 되겠는데? 가는 길에 붙여야지 아, 니 ㅅㅂ 아, 미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진짜 와... 이렇게 못 잡았어 딱 한 번 여기 몇 명이 붙었냐, 진짜? 잡겠죠, 이번엔? 아, 이거... 총대면... 전함에... 딜이... 아... 총대면 전함에... 딜이 안 들어가 폭발, 폭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 지금 몇몇 걸어봤지, 내가? 뭐야, 깍깍깍 맞게 칠거야 될거야 어, 크리 11? 졸렸다 딜이 저같은데? 아... 뭐냐 저거, 왜... 왜 갑자기 안죽다 저거 앙쥐 이거 마무리 아, 마무리했다, 마무리했다 앙쥐 찍혔어 앙쥐 아, 근데 여기 너무, 너무 많이 때려박았는데요? 앙쥐 얘네를 잡아줘야 되는데 앙쥐 앙쥐 이게 뭐냐 불... 필중... 불... 불굴 불굴 새밤 가라, 가라 앙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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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약하네 앙쥐 아 여기 몇몇 걸어박았지? 이거 하나 잡는데? 와.. 이건 너무 손에.. 손실이 큰데? 아 두개있지? 아.. 빠른 지원 가져야 되는데? 아.. 그냥 부글만 있으면 내가 뺐다 명중률이 잘 나오니까 피하면 땡큐 근데 부글로 방황하니까 이걸 썼고 킹케두야.. 킹케두야 킹케두야 이 정도는 딜이 좀 아쉽다 기체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킹케두 기체가 쓰레기라서 양산형 기체라가지고 왜 야한텐 이런걸 졌지? 얘는 기체가 너무 안좋아서 윗목체에 대해서 기체가 너무 푸준거 같은데 얘만 치네 그거 킹을 들여 이거 좀 했으면 싸면 되겠다 우주에서 얘는 우주 부착이긴 하네요 자 니가 일어날 기대된 오주 클리어 어차피 쪼귄의 전술이면 여기 이쪽 애들 빠르게 저기.. 저기.. 가져야 되는 애들이 있잖아 가속? 가속 붙으면.. 가속 없나? 아 갈 수 있네 잠시만.. 저기로 붙이고 이동하면 길이 나올거야 키드.. 나오지 않나? 치토드 한명이면 충분해? 아래쪽은 치토드 한명이면 테리 가능해? 아.. 기름도 부족하네 11퍼.. 84퍼.. 지금 쪼물핵이기 때문에 치우고 힐 좀 쓰고 마무리 온나? 네 런트하고 4힝 2힝 2힝 3힝 아.. 자배를 한번에 치료했으면 되는데 자.. 자배를 한 번에 치료했으면 되는데 5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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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대위 진짜 왜 왜 왜 저러냐 빨리 안기고 아 히트에 넣은 덱이구나 전진전지 지금 얘네 다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동 전진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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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 공기 어 빙져도 없나? 거짓도 없나? 아 빙져도 없나?? 어 빙져도 없나?? 흥건 흥건 딜 얼마 안들어갔..딜 얼마 안들어갈거 같은데? 험델 아 초기들로 ido 파 timber 폭스 인베이스도 뭐 그렇게 세진 않은데? 응 어이... 세진 않네 드류 내가 찾는데 끄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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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지 끄나와 끄나와 히트앤런이 되네 빠져 마신가 그런거 좀 들고 왔어야지 그런게 그래야들 안들고 오고 다 허름 안에 들고 오니까 딜이 안들어가 이렇게 되나 북을 더 써보고 아직 저희도 동작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치구요 다있나? 근데 이거 넓고 쪼그레기들은 다 잡을 수 있고 아 이쪽으로 오네 그냥 치워서 피 채워줘야되는데 계속 피 채워주는게 있나 이놈이 그냥 구글로 버티자 구글 버티고 자 몇병기 해가지고 쓸어버릴까 잠깐만 소비이엠이 엄청 심한데 이거 잠깐만 150밖에 없는데 이거 60쓰면 아 몇병기 한번 써야되죠 이건 이렇게 쳐야되는데요 소비가 소비이엠이 엄청나네 저 몇병기 한방으로 위에 그냥 썰면되요 위에 저거 저 찌질한것도 몇병기 한방에 그냥 다 털어면되요 다임낭은 아 결혼 다시 경고 해석 뭐지? 죽으러 가겠지? 죽으러 가겠지? 죽으러 가겠지? 엑스칼리버 오 이건 좀 즐거워 나오네 엑스칼리버 칼 정말 employ다 얘 왜 센비지? 얘가 만만한 가? 왜 센비지? 정말 센데? 아 얘한테 왜 생디지? 아 티비 아파구나 그래도 파긴 했는데? 고맙다 레벨홀 고맙긴 한데 겸치 아 뭐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아 몇병 겸 써보자 하나 둘 셋 세명이네 세명 딱 세명 맞네 아 겁나 쎄 세디 처리했구요 우리 저기 아이 아 잡겠지? 이건 잡아줘야되겠죠? 아 아 아 멀쎄 아 어 여긴 왕쎄는데 아 맞다 이러면 아 아멘 어 뭐야 딜 안들어갔어? 아 더 센거로 쓸걸 그랬나? 딜 안들어가네 아 참 이게 안들어가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밤에 잠오니까 좀 빨리 플레이할게요 아 불불 있었나 어차피 일단 불을 쓰고 감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할 필요 없는데? 뭐지? 축구 5000 아씨... 쇼구 개녹 쎄야 되구나 아... 그럼 우리... 아우 좀 더 이쁘나 기체들이 저기도... 저기도 마무리 아무튼 막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아... 마무리 했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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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